스키 수업 받을 준비됐나 르 그러면 운동장으로 예 누가 이렇게 흥분할까 자 오늘 리콜을 리콜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는 옛날에 제가 혼자서 리콜을 해봤더니 나만 졸졸 스토킹을 해요 그래가지고 리콜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사람이 이렇게 서가지고 가서 부르면 왔을 때 주는 걸로 리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신났어 아 신나 아 신나 나 안 불렀어 나 안 불렀어 좀 더 하이톤으로 슈키 슈키 컴온 예스 굿독 재밌게 해야지 나 안 불렀어 슈키 슈키 컴온 예스 굿독 나 안 불렀어 나 안 불렀어 주목을 페이 어텐션 어트랙션 내가 그렇게 좋냐 내가 그렇게 좋냐 부르세요 여기에 여기에 끌리면 안 되는 그렇죠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렀어 슈키 예스 굿독 슈키 예이 누가 슈키가 리콜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슈키 자 마지막 다 털어 줄게 잭팟 너 때문에 내일 수업할 햄을 또 삶아야 될 것 같아 다 먹어 없어 이제 다 털어 줄게 다 털어 줄게 다 털어 줄게 다 털어 줄게 잭팟 오다가 이렇게 돌아가요 잭팟 예이 수고하셨습니다 자 슈키 나올거야 나올거야 슈키 나올까 못 나올까 슈키 컴 슈키 컴 슈키 컴 슈키 슈키 거기 운동장이 그렇게 좋아? 나왔어요 슈키 컴 암 베이비 슈키 슈키